엄마가 티비 나오는 거 보고 신기하다고 안 해? 나 우리 엄마가 오! 쟤가 왜 저렇게 나와! 우리 엄마한테 그랬는데 약간 그... 예능 프로그램들 같이 보던 예능 프로그램 나오면 좀 신기하시구나 신기해하시죠 음악 방송이랑 이런 것보다 어? 지금 엄마, 엄마, 아빠가 슈을 보고 계시겠다 진짜 저 슈을 엄마랑 있을 때도 봤어요 아, 진짜? 네, 옛날에도 오! 그때 이휘재 님에게도 나오고 왔었고 그러면 중학생 때였겠네 맞아요 응, 연습생? 맞아 아, 연습생? 예전에 슈을 방송 나온 거 애들 큰 다음에 좀 본 적 있으세요? 요즘 같이 봐요 어, 같이요? 뭐래요? 어, 되게 어색해하면서도 내가 진짜 잘했어요 아, 귀여워 그게 진짜 추억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촬영할 때 힘들었는데 우와 지금, 예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진짜? 몇 시야, 지금? 똥맥스! 귀여워 근데 일어나도 안... 뭐라고? 일어나도 안 온다 안 들렸어 우리 왜 멸면서 깨지 않나? 아유, 누나들 잘 먹었네 맛있다 누나들! 누나들 아직 있어, 안 갔어 아유, 귀여워 귀여워 아기도 부어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중범아 응 누나, 알지? 좋아,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있어, 누나들 너무 무서워 어, 중범인데 그러면 간식 먹을래? 예쁜 짓 한다 뭐야, 너? 플로팅하는 거 뭐야, 너? 플로팅하네? 시야도 몇 개 없는 게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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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몸 베베 보고 이거 뭐야? 너 윈터 누나한테 지금 약간 계속 플로팅한다? 아 이게 진짜 과일이에요, 그냥? 진짜 과일 잇몸으로 씹어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아, 오늘 또 좀 더 멋있게 먹는데? 똥별이 뭐 될까? 아이돌 한다면 어떨 거 같아? 아, 너무 쓸데없는 걱정 아니야? 아이돌 한다 하면 찬성이 하세요 나 근데 여기 세 개를 모르니까 아, 저 근데 막 집안에서 약간 반대가 있었어요 엄마랑 언니랑 둘 다 간호사여가지고 막 TV보면은 아, 너무 예쁘다 아, 이런 아, 정말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이었어서 근데 너가? 응? 진짜? 막 오디션을 보고 그런 건 못했었어요 반대했는데도 했네, 근데?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오디션 보러 가면 했을 거 아니야 아, 저 둘 다 캐스팅이어가지고 오! 그냥 어렸을 때부터 대... 이였구나? 아니요, 아니요 아니요 안겨자분들 어디서? 내가 2명이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캐스팅이였어? 오! 우유!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? 좋은 꿈 꿨나 보다 그러기에는 코를 너무 꿇는 거야 코 골아요? 어? 코 골아요? 이게 사람 하는 거 다 해 야, 너 뭐 하는 거야? 뭐야? 방구 깼어? 응 응 응 아이씨 팔 하는 거 다 해 오, 대박이다 방금 뱃음 이런 거 다 해 오, 귀여워 어? 어?